다음엔 이제 해골레톨 스켈레톤 왕 이걸 잡아야죠 역시 2회차는 빠르게 빠르게 아이템만 후다닥 먹고 지나가는 식으로 네, 어서오세요 음 해골왕을 어, 여기 또 있네 또 소환해도 되나? 허허허 아까 갠데? 나오면 또 맞절해 줘야지 아, 똑같은 애 소환해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런게 어딨어 그런게 어딨어 소환하고 보는거지 이산 칼이 더 세 보이네 오오오오오오우 야시기 오케이 오케이 이 형님은 성격이 급해서 빠리빨리가야 해 거기 아닌데 이쁜 애 이쪽인데 누가 이쪽이에요 제가 빠르 빠르게 여기 열게요 자 가자 보수만 잡자 오 여기까지 올 수 있네 좋아 짜식 세다 우리 나비형님 세다 짜식 여기가 뭐 있나 한번 꽂아줄게 좋지 나이스 오오오 오오오 쩝 무작위 세리네 이거 하나 먹으려고 둘 다 하나 먹고 오케이 가자 빨리 보스한테 가자 여기 땅은 필요 없다 보스만 잡자 아이씨 오이 뭐야 어디 벌써 저리 간거야? 빠르셔 잠깐 여기 어어어어어어 뒤에 뭐 오는데? 형 위험해 형 내가 내 창으로 때려줄게 어우 살벌하네 여기 뭐 안에 뭐 있지 않나? 요 요거 열쇠인가? 아 맞네 네 가줘 가줘 우린 뒤도 볼 거 없어요 바로 보스환테로 어우 잘 싸운다 자식 다구레엔 장사 없다 오케이 이 형님 사라지기 전에 빨리 보스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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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어 어우 위에 차라서 그러니까 피통이 세네 오우 이리 와 오우 오우 역시 하벨테로 아우 오우 뭐야 얘 뒤잡 되네? 그럼 쉽지 빨리 나와줘 망치가 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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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뭐 했어 나 죽겠는데? 물약 드링킹 오오오 야 너희 너무 빨리 잡았어 오우 오우 죽을 뻔 받네 이 야식 깜짝 놀랬잖아 자 또 인사해주고 땡큐 오늘 얘한테 두 보이나 도움을 받네요 하하 웃기네 똑같은 애를 두 번이나 만나네 똑같은 애를 두 번이나 만나네 그럼 보스는 잡았으니까 또쪽 가서 돌과목 한 번 풀어주고요 포탈을 아니 포탈이네 그 파토포를 찍어야 하니까 그냥 저쪽으로 가죠 여기 뭐 아이템 뭐 뭐 먹으라고 놨둔 것 같네 뭐 아직도 있어? 없지? 짜식 짜식 집에 가 오우 야 야 이 자식 야 이 자식 드라 형 하베리야 무시하지마 이렇게 잡고 이쪽에도 한 마리 있으니까 어이 뭐야 너무 빡치게 왔더니 칼이 칼이 망가지려고 하네 칼이 망가지려고 하네 음 어 어딨어 여기 이건 여기 세이브 포인트를 한 번 찍어주고요 음 야도 있네 퀘스트 이 퀘스트는 이제 안해도 되는데 이래도 있으니까 대화는 해두죠 어 둘이 싸우는 장면이 아주 앞건이죠 자 여기 저장하면 애들 다 나오잖아 그냥 그냥 가야지 쪽쪽 가면 세이브 포인트 있으니 아이템은 뭐 더이상 먹을 필요는 없고 어여 어 또 빠질뻔했네 깜짝이야 아 저기 있는 아이템도 먹으러 갈까 여기까지 옮기면 먹으러 가야지 이쪽에 대바랑 대바랑가 이게 아마 있을꺼에요 빨리 가서 밀창으로 이리와 야 한마리 속상대 해주겠어 오 오우 해골 주제에 아주 그냥 펜싱을 하네 자식 여기는 아직 멀었어 음 이쪽으로 가면 여기 아마 예 아 바라네 대바라가 아니고 괜히 먹으러 왔네 아 저쪽에도 마이템 뭐하나 있을텐데 거 옵옵박스 잡아주고 아 다음은 빠르게 이제 여기 할건 다 했으니까 가죠 오우 호흡이 되니까 진짜 훨씬 낫네 아 호흡 대기전까지는 진짜 혼자 사기 힘들었는데 가자 아이템 먹으러 가자 아이템 여기가 어디지? 기억이 안 나네 오 여기 세이브 포인트 오케이 아 보였는게 맞다 우선 세이브를 하고 그리고 얘랑도 이야기를 해서 우선 마을로 보내줘 얘도 어 어 뭐야 독 계속 쌓이네 그래 다시 만나자 다음에 다시 만나자 여기가 어 어 어 뭐야 해골 등장 여기도 해골 등장 아이템이란 아이템은 다 먹어주고 어 어 이제 어 이게 해골들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 어 2회차라도 둔가 어 3개석 덩어리 좋아 물량 하나 먹어주고 여기도 또 해골이 한 마리 나오죠 잡아주고 여기 밑에 아이템 여기 밑에 아이템 또 하나 먹어주고 아 여신의 축복 저 여신의 축복은 도대체 언제 써야하는거에요? 풀타이밍이 없네 일량 하나 먹어주고 봐봐라 하고 또 대화 한번 해주고 아 뭐야 매각 매각은 됐고 과산 사야하고 사야하고 하니 하얀 돌 여긴 아이템 이제 다 먹었나 여긴 아이템 이제 다 먹었나 어 저기 앞에 이것도 먹어주고 자식 여기도 먹어주고 여기도 먹어주고 톡톡톡 역시 이외차라서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네요 위에도 아이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쎈은 간만에 활로 때려잡죠 화살 화살 독화살을 몇방 매기고 아 얘 독 안걸리나? 독 걸렸던걸로 기억하는데 독화살 아깝다 치안하네 독 독이 안걸리네 독 내성이 좋아졌나? 어서오세요 움직이지마 캐미널을 좀 모아서 오 오 야 그렇게 오면 화를 안맞잖아 마무리 오케이 아이템 뭐지? 오 여기서 태양의 메달이 나오네 오오 아 저 앞에 태양의 신전이 있더라 그런가? 아 누구 왜 안맞냐 아 안돼 안돼 너랑 상대할 시간 없어 올라가자 올라가자아 올라가자아 오케이 오케이 오 소환사인 좋아 오 소환사인 좋아 야 뭐 요까지 와 이거 딴거 먹을 필요도 없어 딴거 먹을 필요도 없어 소환만 하면 돼 소환 소환 또 또 감사의 맞절을 또 해주고요 얼른 나와라 어 여기 닿지 않고 실행 이런것도 있네 어서오세요 빨리 나와라 우리 같이 보스를 공략해 보자꾸나 흠 흠 흠 흠 흠 빨리 나오렴 빨리 나오렴 데미어 몇시지 이게 CD 어 CD Dialogue 힘이 힘을 더 올려요 아 뭐야 소환 취소됐네 젠 짱 그냥 가 vis 뭐 아이템을 따로 먹을 필요는 없으니 쭉쭉 가서 보스만 부다닥 처리하죠 아... 한방에 안 죽네 오 뭐야 뭐야 어디서 또 나타났니? 아 나 참 죽는거 아니야? 아... 안 보이는 데서 막 송송 나오네 그러지 좀 말아줄래? 깜짝깜짝 놀랜다 나와 이 자식 오 깨끗 파편 좋아 아 깜짝이야 여기 또 숨어있니? 아 진짜 몹들이 막 나도 모르게 숨어있네 아 아니다 그냥 가자 필요없어 I can't die 오우 이 자식이 또 내려와 아 저기 소환사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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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부터 하고 아 안돼 왜 소환사인 끝난거니 야 친구 부르고 싶다고 아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어 내 친구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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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잖아 내 친구들이 이건 뭘까요? 막아! 오케이 회풀 괜히 열었네 소원사인 소원사인 아 없니 오오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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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보다 빠르게 소환한다 빛보다 빠르게 소환한다 좋아 소환했다 또 맞자라고 빨리 나오렴 좋아 뭐야 망치든 애야? 어이 뭐 짝이라도 했냐? 신랑신부 맞절이니? 아 아 아 되서. 가자 이제 오우 오우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랬네 와우 데미지 아직까지 끝내주네 야야야 오지마 무섭다 무섭다 하하 뭐 이상한 마음을 듣네 쟤 이거 뭐 뭐 마사지기야? 야 야 니 죽겠다 야야 아이구야 따다봤는데 죽어버리네 에이 좀만 버티지 그랬어 여기가자 어 여기도 루카티엘 있네 됐어 넌 그만주고 뭘 오케이 네 오라보니는 벌써 망자가 돼서 날 기다리고 있단다 날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단다 또 소울 많이 쌓였으니까 가서 또 레벨업 조금 해보죠 레벨이 약간 올라갈수록 점점 코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괜찮은거 같애요 괜찮은거 같애요 오케이 레벨업을 체력을 계속 올려보죠 무게를 이빠이 올려서 좀 더 무거운 장비를 탈 수 있게 이동 어디지 어 여기 흑의 탑 다음 보스는 메두라 어 뭐 다른 퀘스트 할 필요 없으니까 자 바로바로 그냥 보스쪽으로 직행할게요 자 바로바로 그냥 보스쪽으로 직행할게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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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보라고 너도 왜 알아 어 어 저야 주워라기 휘두르네 호환이 안되나 안오네 이리와 어이 뭐야 두 마리야? 어우 깜짝이야 이렇게 좁은 길에 두 마리가 오면 안되지 야 또 물량파가 아이고 아이고 가자 잘 왔다 우리 바로 보수방으로 직행하자 아이고 아이고 잘 싸운다 그렇지 올라가자 이분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보수방으로 직행이다 직행 뿅 프로펠러 불 한번 붙여주고요 여기도 또 핫오플 한번 찍어주고 됐어 올라가자 아 그런거 하지마 아 길리건 길리건 한번만 만나러줘야지 여기가 좀 잡고 있더라 길리건 한번만 만나고 올게요 어이 뭐야 나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나 그냥 떨어져 나 잡아 어이가 없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왜 야 사다리 놓기 전에 내려왔는데 살았어 아이씨 아 내 웃기네 진짜 아 내 이름 황당한경 야 뭐야 니도 살았냐 어 어 아 아 야 길리건 길리건 만들어왔다가 이게 뭔 꼴이야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경우를 겪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점프하지 마세요 어이가 없네요 어이 손상 오케이 손하고 보자 알..알..알아..알아서 달려오겠지 나는 간다. 우리 길리건 아저씨하고 무조건 대화를 해야지 제가 마을로 가요. 나도 도망친거야. 벌써 아래쪽은 아이템 먹었는데. 이런. 얘가 뭐 아이템. 잠깐만. 하나 있지. 어 없네. 이거 사라져버리네. 왜 또 사야되 그럼. 대화를 하면. 얘가 아마 마을로 갈거에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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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아이템 하나만 먹고 올게. 오케이. 올라가자 이제. 딴거 필요없고. 바로 보스로 가자. 어디가 길이지. 이쪽인가. 어이. 잘못 왔어.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오케이. 잡고 와라. 잘못 왔어. 여기 아니야. 여기는 뭐 아이템 먹을 필요 없고요. 뿅. 한번 던지고. 뿅. 너도 한번 맞고. 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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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왜 안와. 빨리 와. 보스나 잡게. 야식이. 죽여버리고. 그래. 빨빨리 와. 좀. 오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올라가자. 올라가자. 잘 싸워야 돼. 나 죽이지 말고. 뒤지. 뒤잡.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 야 너 뭐니. 도움이 안 되는구나. 니 물약은 누가 뭐 그래. 물약은 누가 뭐 그래. 힘들게 소환해서 왔더니만. 혼자서 죽고 있네. 이끼 나쁜 놈. 무언가의 화석. 그리고 여기. 파토플. 찍어만 두고. 몸은 다 잡았으니까. 여기도 먹을 필요 없고. 여기도 먹을 필요 없고. 아 없냐. 소환사인. 야. 그만 오고. 어 위에 소리가 났었는데. 휘잉. 휘잉. 하는. 이. 소환사인을 놓는 소리가 났었는데. 아닌가.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아직 구려. 나 소환하고 싶다고 지금 무게가 60.6 오 여기 뭐야 여기 또 있네 좋아 뭐 소환되니? 아주 좋아 어이 안맞네 걔는 갖다 가면 물약 먹네 물약 먹기가 물약 먹는게 얼마나 그 위험한 행동인데 그걸 먹고 있니 어 우리 토마스 형제 빨리 나와라 또 큰절 해줄게 어 또 칼은 멋진거 들고있네 오케이 가자 어이 뭐야 여기 여기도 한마리 있네 아우 토마스 잘 싸운다 어우 깜짝이야 넌 예의도 없냐 시작하자마자 너 딱 꼬라지가 금방 죽을거 같은데 그래 믿을건 우리 토마스 밖에 없다 오오 아픈데 어허 어허 어우 깜짝이야 나 없는샘 쳐 그냥 뿅 뿅 자 어서오세요 역시 보스 잡는데는 대뇌창이 최고지 딴거 필요도 없어 엎 내캥만 있으면 돼 그렇지이 고맙다고 큰절 어 뭐야 탐욕의 은사 반지 오 얘도 하나 주는군 안녕 수고했어 다음에 이제 오가내린 철성 와서 보스를 그냥 푸다닥푸다닥 잡은이 좋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용두석을 한번 구해보죠 이건 필요 없고 내 고령의 계약자니까 용두석을 한번 구해봐야지 쌓아서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서 한번 해보죠 야 한번 나와봐 이리와 한번 붙자 이리와 아 광화마법방어 이걸 장착할걸 그랬네 아 데미지가 많이 안나와서 근데 490 한참 모자란데 모르겠다 해보자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들어와 한판 해보게 빨리 나와라 시사한놈 인사하는데 야 니같은 애들은 야 왜 맞냐 자꾸 렉인가 어 뭐지 이겼네 아 렉 때문에 이겼네 희한하네 이게 아닌데 하여튼 뭐 어쨌든 이겼네요 렉 때문에 이겼긴 이겼는데 어 이걸 써보자 한번 치사하게 나오자마자 응 치사하게 용해비는 몇 개냐 용채석을 구할려면은 스무개가 필요한데 세개 한참을 모아야 하네 좀 멀리서 좀 멀리서 또 또 맞을지 모르니까 나오면 여기서 버프하고 들어가죠 나오노라 오케이 나왔어요 인사 인사 아 또 저거냐 나 왜 안 때려 안 때리면 내가 때려야지 빨리 와 빨리 와 아프지 확실히 야 어디가 확실히 암술사보단 암술사보단 데미지가 안 나오네요 암술사 그 무기가 좀 사기급 무기라서 얘도 무기를 봐 아예 안 돼 얘는 성직자야 무조건 성직자 성직자 칼을 수호자의 대검을 구하면 조금 날텐데 수호자의 방패를 먼저 사는 바람에 다음 다음이 아니고 그 뭐지 다음에 한 번 노려보죠 이번에 그 수호자의 그 수호자랑 그 감시자 잡으면 이번에 수호자의 대검을 사서 꼭 그걸로 한 번 해봐야지 나와 싸움은 간단하게 끝나는데 냉만 없으면 가뿐하게 이기는데 아 여기 소울더 주네 짭짤하게 주는데 소울더 좋아 우리 용체석을 한 번 구해보죠 용체석 아 이러면 안 돼 얘도 안 되니? 아 안 되네 아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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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불안해서 괜히 나갔다가 죽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소울더 소울더 소울돼네요 아 이거 소환 됐다 이제 죽는거 아님까봐 딱 나왔는데 딱 세명이 더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엊그제 그런 황당한 경우를 한번 당해봐서 소환됐는데 세명이 딱 둘러싸고 깜짝이야 야 니 왜 안 움직이냐 렉이니? 뭐하는 거요 소환해 놓고 아 또 황당하네 움직이라고 좀 뭐 일부러 죽어주는 거야 뭐요 이러면 재미없는데 팍팍 움직여야지 어 어우 좋아좋아좋아 영훈? 윤훈? 쟤 아까쯤 만났던 앤가? 빨리 나가라 나 오너라 딱 20개만 모으자 3랭크까진 필요없고 쟤 아까 걘가? 자벨린이네 자벨린 못쓰면 죽는거야 잘써야지 자벨린 아무나 쓰는거 아니야 오케이 쉽게 쉽게 없는다 지금 한번도 안주 도를 안주네 도 없나? 도안사인 옳지 한번 붙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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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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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래 우리 포크좀하자 크흐 그래 인사 한번 해주고 오케이 가자 아 저기 목이 뭐 들고 있니? 아 센티창? 맞나? 응? 센티창 맞아? 이거 왜 안맞아 야 왜 옆에 뭐 들었는데 야 그게 아무나 쓰는거 아니냐 마법 짜식이 그런거 아무나 쓰는거 아니라니까 어 맞았네 아 난 마법이 없네 이거 참 아따 안맞네 참 아 아 아 이거 한방 맞으면 골로 가겠는데 얘도 피도 없고 아 그 참 잘 피하네 창 돌고 와 아 뭐하냐 하자 두고했어 좋아 계속 이기고 있어 어 오늘은 오늘은 오늘이거나 계속 해야겠네 싸움도 하고 용의 비닐도 구하고 오늘 용채석 꼭 다 구한다 오케이 오케이 나와 아 좋니? 내가 해야돼 또? 또? 또한 사인 안 나타나니 무게가 좀 가벼워졌으니 반지를 좀 이걸 차면 아 딱 70%네 그럼 안되고 이걸 이걸로 차볼까 아니야 그냥 그대로 가자 세번째 용의 반지 차고 팔은 빼버리고 이것도 빼버리고 오케이 오 좀 가벼워졌다 날 소환해주렴 나오너라 얼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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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휴 네 이렇게 노는데? 어우 깜짝이야 아 저거 한방 한방마인데 골로 가는데? 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하하하 맞으니 골로 가네 안돼 이렇게 지면 안돼 연승을 해야지 좀 좋은데 오 소울 뺏기진 않네 태양이 또 먹지 바토풀에서 다시 버블 리드 좀 하고 소환이 역시나 안되네 그럼 또 내가 가야지 자 소환해주세요 몇개 모았지? 일곱개 금방금방 모으네 무게가 가벼우니까 머리를 좀 바꿔볼까 하별머리 어 이번에 이겨야하는데 꼭 이기자 어딨어 어딨어 오케이 약간 부프좀 할게 약간 부프좀 할게 안녕 인사하고 좋아 뭐지? 아 얘 또 그거네 안보이는 무기 거기다 안쪽에 말하자 감사합니다.